nowhere 궁금한 것은 이게 넘어가지냐 안넘어가지네 뭐야 나 왜 시작 안돼? 나 혼자 왕따야? 뭐야 나도 껴줘 지드끼리 해 게임 왜 자기들끼리 하냐고 나만 빼놓고 나네 게임 제발 어 됐다 왔다 왔다 벨코즈였어 근데 충격이다 충격이다 갑자기 어 야 이거 충몰까지 나온다 개이득이다 이거 취소 누르면 튕기는거 아니지 충몰까지 샀다 개이득 받다 적팀은 투포션인데 나는 충몰이야 Q쓰는건 그냥 피해주고요 괜찮아 충몰이야 괜찮아 우리 정글 왜 죽었어 버티다보면 이깁니다 음 킬 까나본데 아 CS 제발 이거 제발 좀 CS 좀 막고 점프 그냥 뛰어 그냥 어 근데 바텀이 미드랑 상태가 비슷해 좋아 바텀이랑 미드랑 상태 비슷한데 어 매섭다 이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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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서운데 키로가게 봐준다 한번만 다시는 까보이지 마라 경고했어 나는 경고했어 나는 괜찮아 달cl in 배웠어 해냈어 형 빼면 되그래 플래시 controversial 이 형은 왜 플래시를 썼어? 이거 그냥 걸어도 되는데 나 템 망했다 이거 음 음 라인 클리어 봐라 불용이고 그라 노플이니까 살겠지? 아무 대책도 없이 싸운건 아니겠지? 뭔데 이거 320원 달더라구 스킬샷이 매서이형 무서워 죽겠어가지고 그냥 업점프 한번 뛰어버리고 싶어 그냥 무서워가지고 음 음 퀸형 고마워 덕분에 집 갈 수 있어 성불했다 포탑방패 없어져라 나이스 킬 따라 어어어 어어우 잘가시죠 이거 살면 레전드인데 어어우 이거 맞으면 안되지 어어우 흠 오케이 너무 좋고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이형 다 피하겠다는 마인드네 좋아 그거 아닌데 앗 이거는 먹어줘야지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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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큰일날 뻔 이 포방은 아니 갈뻔했네 점퍼맨 자 점퍼머드 진짜 뛰고싶다 이거 점퍼머드 진짜 뛰고싶다 이거 라인 안내면 뭐 점점 꽝까지 뭐 안 뺏기잖아 솔직히 뺏기면 버그지 이거 와드라고 홍보 제대로 하네 아싸 아웃 이거 자야랑 라칸 나 잡으려고 시간 쓰겠지? 이거 뭐야 핵고수네 이형 핵고수지 타올 왜 드는거야 와우 와 바텀 에플리 있는데 와 퀸 저거를 막고 저거를 쓴다고? 저거하네 저거하네 좀 저거하다 티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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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크리가 왜 이럴때는 끄냐 이럴때는 안뜨고 이거 왜 미드 했었어 이거 어떡하자고 과연 와 우리팀에서 전용이 제일 잘하네 아 이거 먹고싶은데 우리팀에서 전용이 제일 잘하네 이야기를 다 정릴로 말씀드리고싶은íd 이거 뭐야 아 이거 도발 아닌데 이거 이거 아닌데 야 나 민현먹어 그냥 이거 아닌데 우리 조합이 조합이 너무 망이야 내가 이거 너무 조합에 안 맞게 보았어 이런 조합은 가랭 같은 걸 했어야 되는데 앞에서 든든히 버텨주는 가랜이 있었어야 됐어 어 고마워요 형 아 안죽네 크리아 좀 잘 안뜨네 못 이기야 이거 아니 크리가 안떠 어떻게 이기지 이거 음 이상혁 니가 리신 파커접이란 소문을 듣고 왔어 이상혁 니가 리신 파커접이란 소문을 듣고 왔어 나와 자웅을 겨루자 흠 뭐죠 이건 흠 앞점프 뛰고 싶어 이기야 이기야 바로는 이거 들어가실 용자구함 적팀 화 많이 났죠 이런거 그냥 잡아주고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아마도 이거 어떡해? 안쳤는데? 안친거 같은데? 코르츠가 미드에 보이면 엠간하면 안치지 않을까? 쳤는데 이번에? 하하 어우야 못 막아 이거 미쳤다 가난했으면 이겼을텐데 쿨키템 저게 맞아? 나 밀고 죽을까 그냥 밀고 죽어도 나쁘지 않거든요 가 아 아니 둘이서 온거야? 진짜 어이가 없네 나 근데 스킬 꿇는데 너무 빨리 했다 이거 흠 괜히 오옹했다 이거 그냥 버릴걸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음 저 형 좋고 ㄷㄷ 아빠리 저 팀이 던지기 기다리자 죽건 져라 얘들아 아 이 형 3코어인데? 이거 절대 못 이긴다 희바라기 가자 희바라기 가자 아 그거 맞으면 어떡해 형 좀 심하게 야 괜히 밀었다 왜 저냐? 왜 저냐? 졌다 이거 뭐하시죠? 노프리면서 뭐하시죠? 다 노프리면서 뭐야 쏘렌나 했다 음 이건 틴긴 클라이언트 잘못이다 근데 이거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이거 합시다 잠깐만요 창머도 먼저 합시다 창머도 먼저 창머도 먼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